아 예 쉽고 의식 수행한 주의 으 아 예시고 또 공부하는 4 예 이제 비주니가 우리 학원에서 유일하게 클래스 카스를 반해 보고 있어요 아 음 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이거 말 하는거 아 꽤 뭐라고 뭐 뭐 에 뭐 많이 들었는데 체험 그 그러면 오 h 는 못하는 뭐 h 는 8 내는 소리 그 이 가내에 제가 이는 원래 못해 어 2 오 이에 언데 여기서 대표 소리 예 에 에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4 합치니까 앤 내리고 캬 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가 되죠 으 말했어 그 말파 백부터 불러줘 봐 으 으 v e t 줘 무슨 소리가 될까 그치 랩 뱉트 가 아니고 랩 선생님 따라 해봐 쎄 오케이 쎄스 그럼 얘가 왜 뱉트가 되는구나 비가 내는 소리를 으 으 으 이가 내는 소리 여기 대표 소리 에 에 티가 내는 소리 합치니까 어 랩 랩 쎄스 으 으 으 으 으 자 윈니가 아 아 일술에 붙은 상태에서 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으 쎄스 쎄이 동물 의사 선생님을 태아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될까? 넷 그렇지 넷 열곤 넷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음... 텐 그렇지 어? 텐 텐 뭐? 텐 텐이죠 그냥 텐 처음에 텐트라 그랬지 너 텐 텐 오케이 티가 되는 소리 트 트 이가 되는 소리는 원래 뭔데? 어 여기서 대표 소리 묘가의 소리가 텐 여기다가 N 붙이니까 텐 텐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텐 텐 얘는 젠트 젠트 오케이 뭐 그렇게 아닌 거 같은데 너무 그렇잖아 언제 헤헤헤헤헤헤 하나씩 해볼까? 하나씩 해볼까? S L E D다 그치? S가 내는 소리는 S L은 L은 E는 E에 온대 계속해서 여기서 꽉하는 소리가 나오지 예 그럼 여과의 소리가 빠르게 해봐 S L E S L E S L E S L E S L E S L E 여기다가 D 붙이니까 합치니까 그래 지모가 됐다 S L E S L E S L E 됐습니까? 썰매죠 S L E 오케이 얘는 뭐가 되죠? Red Red 이 친구는 B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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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잘하는데 에리구니 사례합니다 고맙 unpl parental 잘 부탁 드립니다 네 고맙íd 처리 벗 이거